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초기화와 생성자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화라고 하죠. 그리고 생성자라는 것은 바로 그 초기화를 객체 단위로 객체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생성자라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초기화에 맞추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예제, calculator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new를 통해서 선언해서 그것을 인스턴스화 시켜서 c1이라는 변수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인스턴스에 setofferange 10과 20을 부여해서 sum이라고 하는 것과 average라고 하는 것을 실행해서 각각 30과 1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약간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객체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합계 또는 그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setofferange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선행해서 실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안에 중간에 숨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숙지하고 있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c1이라고 하는 이 calculator라는 이 클래스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setofferang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먼저 실행시키지 않고 그냥 sum과 average라는 것을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 c1이라고 해서 calculator라는 클래스는 사용방법이 좀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용성 안에서 봤을 때 반드시 left와 right라고 하는 저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인스턴스를 세팅해줘야 되는 저 값을 설정해줘야 되는 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left와 right의 값을 세팅하도록 강제하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인스턴스화 할 때 10과 20이라는 값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10과 20이라는 값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의 내부적으로는 left와 right의 값이 되어서 10과 20이라는 값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c1sum을 하게 되면 30이 되고 c1average를 하게 되면 15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생성하는 절차 안에서 인자를 주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수로 setofferange를 실행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바로 이걸 할 수 있으면 왜 좋은가를 먼저 알고 그 기능을 배우는 것이 공부를 좀 덜 재미없게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도 재미없으시면 제가 좀 민망하기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constructor라고 하는 예제, 이번 시간에 예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left와 right의 값을 기본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calculator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메소드에는 파라미터, 매개변수가 left와 right의 값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left 값은 일로 가고, right 값은 일로 가서 this 우리 배웠죠? 전역변수의 값을 세팅하는 setOperance가 한 역할을 저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한 저 메소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sum으로 출하면 이 this left에 의해서 전역변수인 이 값을 사용하고 this right에 의해서 전역변수인 이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보면 자 이걸 실행시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30은 요거 15는 요거 60은 요거 30은 요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alculator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성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struct 에서 or을 붙여서 constructor, 생성자가 됩니다.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가 그 어떤 메소드보다 더 먼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래스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메소드를 정의해서 그 메소드에 요렇게 내용 로직을 채워놓게 되면 그 로직은 그 어떠한 메소드보다 먼저 실행이 돼서 그 객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다시 말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예전 예제에 있는 calculator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라는 클래스에 calculato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자바는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든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calculator라고 요렇게 지정하는 요것은 사실은 클래스가 아니라 그 클래스의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성자에 요렇게 괄호를 하고 인자를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생성자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calculator라고 요렇게 하는 이 부분은 이건 정확하게 메소드를 호출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클래스가 아니라 생성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요 것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스턴스를 생성자를 생성하는 자 라는 뜻에서 생성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new를 앞에 붙여서 자 new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만든 구체화시킨 구체적 제품인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calculator라고 하는 것 그리고 new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뭔가 어떤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메소드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절차를 사용자가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calculator처럼 생성자의 여러분이 그 절차를 포함시켜서 이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숙지해야 되는 사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생성자화 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끝입니다. 예. 생성자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생성자와 관련해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생성자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은 이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